지금부터 뉘진스의 미션벅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와우! 미션을 뽑아볼게요 오늘 촬영 소감 반말 무드로 말하기 멤버들이랑 이렇게 단체로 화보를 찍는 게 너무너무 오랜만이라서 굉장히 재밌었고 마리클레르와 무스너클 멋있는 조합이었는데 우리 뉘진스도 굉장히 멋있게 촬영이 된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 저도? 아니 나도 너무너무 기대되니까 구독자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해 줬으면 좋겠어 안녕 가을에 꼭 해야 하는 것 한 가지 다섯 글자로 말하기 낙엽과 산책 내가 생각하는 나의 매력 포인트 제스처로 표현하기 이거 좀 어려운데? 최근 가장 즐거웠던 순간 최근 가장 즐거웠던 순간 제시현 넣어서 말하기 제시현의 버니즈 겟앱 앨범 마무리했거든요 막방에 저희 에이사앱을 춤췄는데 특별하게 찍어주고 싶다고 하셔서 저희 측면생분들이 이렇게 감독님들과 같이 이렇게 무빙을 해주셔서 관계 분들 다 나오셨거든요 버니즈 분들도 그렇게 저희 마지막 무대에 나오셔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부끄러워하시는 모습이 너무 귀여우셨어요 멤버가 귀여웠던 순간 한 가지 말하기인데요 하니언니 어제 하니언니가 반 양갈래? 라고 해야 되나? 되게 귀여운 머리 헤어스타일을 했는데 그게 너무 귀여워 보겠어요 오! 요즘 내가 빠져있는 것 3가지 10초 내로 말하기 그린 요거트 방 인테리어 가루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후드티나 좀 이런 조끼같이 어울리는 옷들을 많이 찾아보고 있어요 지금 휴식시간이 주어진다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을 알려주기 저는 멤버들이랑 같이 바다로 떠나고 싶어요 전날 이렇게 짐을 싸서 일찍부터 출발하고 바다에서 피크닉도 하고 너무 재밌겠다 나만의 셀피 포인트 한 가지 알려주기 약간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게 찍으면 그 셀카의 분위기가 정말 더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소품이나 주변 배경이나 환경 등을 같이 사용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팬분들은 아직 모르는 TMI 하나 알려주기 최근에 제가 스무디에 직접 만들고 아침에 먹는 거 되게 빠져 있는데 딸기 바나나나 아보카도 바나나만 하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못 골라서 그냥 다 넣었어요 되게 맛있었어요 오늘의 TMI예요 추천해요 요즘 즐겨듣는 음악 추천해주기 TLC의 No Scrub이라는 노래랑 초라의 When Boy Miss Girl라는 곡입니다 쇼로 화보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 안녕 고마워! 감사합니다!